지금부터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자주 올라온다는 질문들인데요. 대형마트에서 맛있는 고기 어떻게 골라요? 일단 일반 소비자분들께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포장되어 있는 고기의 육색, 지방색, 손으로 만졌을 때 찰기라든지 단단함입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요. 지방색 같은 경우에는 유백색, 흰색, 뽀얀 지방색을 보시는 게 좋고요. 육색에서는 변색 같은 게 있는지,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변색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본인 너튜브 채널에 가면 이미 영상이 있나요? 제가 고기 고르는 꿀팁, 이거 한 두 가지 정도 대형마트 편으로 해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셔도 될 것 같네요. 우리 아이디 준준8040번님이 월급날에 몸보시나려고 소고기를 샀는데 조금씩 아껴 먹느라 시커멓게 변했던데 냉장실에 넣었는데 왜 색깔이 변했을까요? 먹어도 될까요? 버렸는데, 유유하셨는데. 네. 냉장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 접촉을 계속하면서 처음에 발색이 빨갛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지방 색깔도 변색이 일어나고 고기 육색도 점점 검게 변하는데요. 처음에 냄새를 맡아봤을 때 시큼한 냄새라든지 어떤 악취 같은 게 나면 부패가 진행된 단계고요.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드시는 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보통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잖아요. 네. 몇 년까지 괜찮아요? 진공포장까지 만약에 되어 있다 한다면 가정 냉장고에서는 한 1년 미만, 6개월 정도 안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년 지난 거는 버려야 되죠? 그것도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에 부패치라든지 어떤 악취가 난다면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또 너튜브 들어가면 다 있나요? 아직 냉동까지는 제가 안 했네요. 한번 참고해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하나 건져가나요? 네. 하나 건져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고기 맛있게 고르는 방법 이거 꼭 한번 저도 보고 싶고요. 가서 뭐 뼈등심 있어요? 늑간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그런 거는? 네. 그리고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 골라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볼게요. 고기 구울 때 자꾸 뒤집으면 맛없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네.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 아니었군요. 고기는 자주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스테이크같이 두꺼운 고기일수록 고기를 자주 뒤집어줘야 타지 않고 열을 고기 안쪽까지 잘 넣어줄 수 있고요. 얇은 고기들일 경우에는 한 번 정도만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강호동씨가 틀렸어요. 제가 한번 뒤집으니까 영채랑 고기 잡고 뒤집지마! 뒤집는 타이밍이 있어. 근데 잠깐만요. 뒤집는 타이밍도 있긴 있어요? 뒤집는 타이밍이 불색이라든지 어떤 불판에 따라서도 있습니다. 아, 있긴 있군요. 강호동씨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맞습니다. 제가 자주 뒤집으니까 너무 자주 뒤집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허